1. 한국 자동차 산업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기회 2. 일본의 뒤늦은 후회 3. 일본의 비참한 결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1년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으로 시작된 유럽 국가끼리의 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세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고 빠르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자원이 무기화되고 국제 물류망이 시도 때도 없이 동결되는 등 이전의 세계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런 혼란의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있겠지만 또 그만큼 누군가는 큰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전쟁으로 많은 이득을 본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세계적 무기 수요를 한국이 잔악하면서 틈새 시장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실적을 바탕으로 틈새 시장 밖에서도 충분히 먹히는 방산시장의 메이저리그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한국이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과 7개월 만에 무려 2000%라는 비현실적인 성장세를 과시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어떤 분야였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의 제3자 국가들이 취한 조치는 바로 대러시아 경제, 금융 제재였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돈도, 나오는 돈도 하루아침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들어잠궈버렸죠. 덕분에 현재까지도 러시아는 몇 없는 우방국을 제외하면 온 지구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재 초기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파멸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고 전쟁을 거에 멈출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것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었지만 러시아는 현재 제사를 파먹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거에 전 세계가 동참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물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범위에는 일부 생활 필수품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가지 품목이 바로 자동차였는데요. 현대 국가에게 있어서 경제의 흐름과 자동차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으며 그래서 자동차의 거래량은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맥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식음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만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생산과 유통을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였고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주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수출과 현지 생산을 한날 한시에 뚝 끊어버렸죠. 맙다른 길에 내몰린 러시아가 찾아낸 출구 전략은 중고차 수입이었습니다. 대러 경제 제재는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고차를 수입한다면 그 조건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괜찮은 품질이 자동차를 구해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상당한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한국무역협회와 중고차 업계 등에 따르면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 규모는 지난해 1만 9,626대로 2021년 2,358대에서 무려 732.3%나 늘었습니다. 수출 금액은 같은 기간 572억 원에서 7,228억 원으로 13배 뛰었죠.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된 중고차는 40만 4,653대, 이 가운데 4.9%가 전부 러시아로 향한 것입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전쟁이 본격화한 지난해 2분기부터 서방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대체 수요가 우리나라 중고차 업계로 몰렸다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대당 수출 단가 역시 빠르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러시아 수출 중고차의 단가는 대당 2만 9,200달러, 한화로 약 3,681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의 4배가 넘져 상대적으로 고가의 중고차가 러시아로 향하는 건 그만큼 국산 중고차가 현지에서 심차 수요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지 보수 등 품질 관리가 잘 돼 있는 데다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구매도 간편해서 현지에서 한국 중고차의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중고차들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주로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적된 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 러시아 서부로 전달되는 게 일반적인 경로라고 하죠. 한 중고차 수출 업자는 러시아 현지인들이 국내 주요 중고차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연식이 낮아 신차에 가까운 중고차를 사들이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됐다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고가 중고차가 급증한 덕분에 수출 금액 역시 역대 최고치 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뿐만이 아니죠. 러시아 인접 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를 국가들은 러시아로 향하는 물량의 우회 경로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 전쟁 특수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되어 국내 중고차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국가에 해당되고 이 중에는 한 해만의 수출액이 무려 1320%나 늘어난 국가도 있죠. 이 지역에서의 성과까지 합치면 한국 중고차 수출 규모는 불과 7개월 만에 무려 2000%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수출 대수 50만대 수출 금액은 5조 2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밖의 호황에도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한데요. 제재로 인해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진 러시아가 자동차를 사들여서 거기 든 반도체 부품을 뽑아다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신형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군용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많아서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상용 기술로 쓰이는 반도체에는 초저온, 초고온, 초고압, 이물질 등 극한의 환경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자전에 대한 방호 수단 역시 전무합니다. 우려와는 달리 자동차에서 반도체를 뜯어다가 무기에 달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판매하고 있는 중고차들은 정말로 러시아인들이 자동차를 구할 수단이 없어서 찾고 있다는 의미이고 전쟁과는 무관하게 전개되는 상황인 만큼 제재의 그림자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받지 않는 가격에만 맞출 수 있다면 어느 나라든지 이 시장을 노릴 수 있을 텐데 네 러시아에서는 유난히 한국 중고차만 잘 팔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자동차를 구매하길 원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호감도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대전환을 겪고 있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성장이 도드라져 조만간 새로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2035년에는 EU가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 자체를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런 흐름으로 2036년에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내연기관차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의 판매량에 힘입어 얼마 가지 않아 가격 격차도 메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런 새로운 바람에 적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응의 속도에 곧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성패가 달려있는데요. 한국은 이런 변화에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해서 이미 전기차 시장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기존의 자동차 패권국들이 한국 전기차의 독주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 한국의 패권을 내어주면 영영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기차로의 전환에 빠르게 적응한 한국 자동차 자체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차 시장과 연동되는 중고차 시장의 성장까지 견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고차 수출 시장이 이렇듯 급성장하자 이 물량을 소화하는 시설의 확충에도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 물량의 70% 이상은 인천항을 거칩니다. 인천항은 국제공항을 끼고 있어 바이어들의 접근성이 좋고 물류 환경도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항만의 시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걸맞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연수구 옥년동의 옛 송도유원지 1대 50만 평반미터의 땅에는 1,300여 개의 중고차 수출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제대로 된 전기 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해외 바이어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한 중고차 수출업체 관련자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쓰는 땅은 포장도 되지 않아서 수출 대기 차량이 흙바닥에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고차 단지에는 심지어 화장실도 없어서 바이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출 실적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이 시설에 대한 재투자도 비로소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흙바닥에 불과했던 인천항 수출 차량 대기장의 수출단지를 조성하면서 문화관광 콘텐츠도 전목해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려는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이처럼 대호황을 누리는 동안 이를 배아파하며 쳐다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수십 년간 자동차를 전세계로 수출하며 자동차 왕국의 명성을 쌓아왔던 일본이 최근 들어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자동차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저가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며 현대나 기아를 후발주자 취급했던 나라가 일본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아성이 무색하게도 미국 수출이 심인 경우에는 반토막이 나는 등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는 한국은 물론 테슬라와 같은 신흥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적응의 속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업친대 덮친 격으로 일본에는 전기차용 반도체를 수급할 내수 기업이 없어 공급망 마비를 피해갈 수가 없었죠. 결국 시대의 변화에 준비되지 않았던 일본은 한국 자동차가 전 세계를 쓸어 담는 동안 손가락이나 빨고 있는 꼴이 되었는데요. 일본이 늘상 그랬듯 현대를 혼다의 짝퉁이라며 물어뜯던 과거에 갇혀 도태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발주자로 시작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된 한국의 자동차 산업. 앞으로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엄청난 행보에 일본 최대 기업이 대경 실색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쓰비시는 현재 두산그룹과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을 견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깜짝 놀랄 소식까지 퍼져나와 일본을 더욱 다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뒤늦게 두산을 따라하려 했지만 이미 한국이 3년이나 앞선 행보를 보여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스터빈보다 더 놀람은 소식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산앤어빌리티가 개발한 가스터빈은 작년 4월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안착된 후 지난 4일 처음으로 점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국채과제로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돌입한 지 꼬박 10년 만의 일입니다. 전세계 발전용 가스터빈 점유율은 미국 G-58%, 독일 지멘스 27%,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11%, 이달리아 안살도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취약한 데는 원전과 갑산 석탄 화력발전에 밀려 기술 개발이 뒤처진 면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사업을 1991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미국 G-815년간의 기술 제휴 계약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핵심 부품인 모터나 연소기는 G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했고 두산중공업은 그 외 부품만 맞는 정도였던 것입니다. 2006년 핵심 부품까지 하게 해달라 제안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죠. 그 외에 한국 터빈 시장 진출을 위해 접근한 기업이 미쓰비시입니다. 두산중공업은 OEM 방식으로 가스터빈을 제작해 미쓰비시에 납품해 왔으며 블레이드 등 고부가 같이 부품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조립한 것입니다. 미쓰비시는 한국 역량을 낮게 보고 기술 제휴를 맺었는데 2013년 한국 정부가 국채과제로 가스터빈 독자 개발을 결정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쓰비시는 두산중공업에게 독자 개발에 참여하지 말라고 회유했으며 두산이 이를 거절하자 2016년 기술 제휴를 끄는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산은 384건 이상의 득키를 출원하며 기술력을 높여왔습니다. 7년간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2019년 대한민국 최초로 발전형 가스터빈 독자 모델 개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실증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발전사가 선뜻 없었는데 서부발전은 국익창출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6천억 원 정도가 투입된 김포열병합 발전소는 올 7월 중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산가스터빈이 적용돼 2025년까지 실증운전을 별릴 예정입니다. 4. 240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하면 8,000시간 약 2년간 실증운전을 진행합니다. 터빈을 3,600rpm까지 돌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증이 마무리되면 미국, 일본, 독일, 이달리아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 발전형 가스터빈 기술 보유국이 되는 상황입니다. 발전소 인근 약 50만 세대의 전기를 공급하고 8만 세대의 열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업운전은 주망 제어가 이뤄지기 때문에 5명의 직원으로도 충분하지만 시운전 기간에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위해 4배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가스터빈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중형이며 효유로는 G클래스입니다. 1,500도시 이상의 고온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특수합금으로 제조되고 4만여 개의 부품과 연동시키기 위한 정밀 주조와 고난도 기술이 요구됩니다. 터빈은 연소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450여 개의 블레이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한 개당 가격이 중형차 일대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고부가 가치 상품인 것입니다. 이번에 장착된 1호 가스터빈은 글로벌 제작사, 대비출력과 여료율이 모두 열의해 있지만 8,000시간 실증운전을 마치는 대로 현재 개발 중인 상위 가스터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때 성능 열의를 어느 정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체 후에는 20에서 30년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산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56기 정도의 가스 발전소가 있는데 주로 1980년에서 199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통상적인 수명을 40년까지로 생각할 때 이제 곧 상당수가 교체 시기에 도래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공급된 가스터빈 161기는 모두 수입 제품입니다. 내산 가스터빈을 수입해 가동해온 지난 30년간 기자재 및 부품비 등으로 36조 원의 외화가 유출됐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기술 우위의 제품으로 독과점 성격이 강해 국내 기술이 없으면 도입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에너지 공기업들은 4,700억 원의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했는데 그 중 55%가량이 일본 미쓰비시 타치 제품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 회사에 터빈을 설치하면 계속 같은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국산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면 일찍이 국산화에 성공한 스팀퍼빈의 경우는 사정이 탈났습니다. 두 사는 1980년대 스팀퍼빈 국산화를 이뤄냈는데 이후 매출의 70%가 해외, 30%는 국내일만큼 운명이 갈렸던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산화가 내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퍼빈을 이용한 발전은 크게 스팀퍼빈과 가스터빈 발전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전 비중 1위인 석탄화역 발전은 석탄으로 불을 지펴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하는 증기로 스팀퍼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때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해 LNG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3분의 1로 줄고 초미세먼지는 8분의 1로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가스터빈은 천연가스를 흔압해 폭발을 일으킨 뒤 퍼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흥입, 압축, 연소, 배기 4단계 과정이 하나의 구동축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몰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도 용납돼선 안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전투기를 운용하던 나라들도 쉽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자국 실증 사례가 없으면 해외 수출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상업운전 실적이 향후 수출을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말게 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신규 복합발전소가 2030년까지 약 18기가와트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데 투산 가스터빈을 사용할 경우 약 1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 기술자립은 수소터빈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36억 기가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약 86%는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수소원소 가스터빈입니다. 10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을 돌리면 연간 약 47만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수소 비율이 70%가 되면 기존 대비 40% 이상 배출이 감소됩니다. 투산은 현재 300메가와트급 수소원소 연속이 개발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0% 수소원소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50% 탈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수소만을 연료로 5메가와트급 소형 수소터빈을 개발하고 2027년을 목표로 380메가와트급 수소전소터빈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 기술은 전세계에서도 이제 막 실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이 탄소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소터빈 개발에 한창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1조 6천억 원의 수소 기금 중 11%를 수소터빈 연구개발에 배정했고 유럽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80메가와트급 수소원소 실증평가 완료 후 수소터빈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2030년 수소 기반 발전 설비를 1기가와트로 늘리고 수소 투입량을 30만 톤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수소터빈 시장은 2030년 40조 원 규모에 탈할 전망입니다. 투산 앤 어빌리티 관계자는 가스터빈의 경우 우리가 뒤따라가는 상황이지만 수소터빈은 글로벌 경쟁사와 같은 출발선상에 있어 기회가 크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수소는 두산그룹 차원에서도 핵심 신사업으로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 퓨얼셀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온소발전 시장에 뛰어드는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 한화, 두산이 있습니다. 정부 역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두산은 한국서부발전과 수소터빈 상호 협력협약식을 체결했고 한국남부발전과도 실증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남방공사와 수소터빈 열병합발전소 업무협약을 체결했었죠. 한국이 수소온소 발전을 추진하자 기존 퍼빈 공급업체였던 미쓰비시가 키늦게 자신들도 참여시켜달라며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조원이 투입된 제트여객기 사업에서 철수를 한 후 하우스소를 멸료로 사용하는 퍼빈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산이 치고 나가고 있어 미쓰비시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투산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smr 분야에서도 미쓰비시보다 한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퀘일 파워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확보했으며 미국 엑스에너지와 지분 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키 SMC가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로 성장했다면 투산 앤 어빌리티는 smr 분야에서 파운드리를 진행해 시장 선점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뉴스퀘일 파워는 2020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smr 표준 설계 인증을 최초로 받은 바 있습니다. 투산은 2019년부터 뉴스퀘일 파워와 smr 시제품 제작을 진행해 왔고 2022년 4월에는 금형 제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너지 발전 전시회에서 뉴스퀘일 파워 측과 만나 기술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 10일 smr 소재 제작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77MW 원자로 모델 6대를 설치해 462MW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을 제치고 미국 진출을 노렸던 미쓰비시를 멘붕에 빠지게 했습니다.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두산보다 늦은 2021년 6월 소형 원자로 추진회사를 밝힌 바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두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는 자국으로 눈을 돌려 일본 전력 대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의 3분의 1 수준의 원자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견설비는 1기당 2천억엔 수준으로 대형 원전의 절반 이하로 말입니다. 소형 모드 원전, smr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안전성이 있습니다. 짐기 발생기, 펌프 등의 주요 기기가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중대사고 발생 빈도가 3천분의 1에 그치고 노심 손상 빈도는 30억년에 한 번 발생할까 하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 탈원전 분위기는 사실 높은 위험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2011년 후쿠시마에서 또 한 차례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이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딱 이기 늘어나는데 그쳤죠. 한국도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지진이 나며 불안감을 키운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는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드 원전, smr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 모드 원전, smr는 대형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형 모드 원전, smr는 대형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에서는 smr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토가 큰 나라에서 곳곳에 소형 원전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한국은 smr을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미쓰비시가 자국으로만 눈을 돌린 것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조사 기관은 2035년 smr 시장 규모가 600조 원에 이를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산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두산은 미래 발전 기술을 선점해 미쓰비시를 확실히 눌러버리길 바랍니다.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한 것인데요. 올해 기준 imf의 수치에 따르면 일본은 선진국 기준에 미단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게 밀려 일본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불폐신화에 취해 있던 일본인들은 바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반면 일본 뒤를 무섭게 추격한 한국은 내년에는 확실히 일본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최악의 위기가 겹치면서 마침내 그 썩은 뿌리가 드러난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한파가 전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절제하게 풀린 화폐 때문인데요. 코로나 시기 경제 위기를 걱정한 국가들은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을 약속하며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흘러나온 돈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었으며 가상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자산의 등장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저금리는 지속되었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은 계속해서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이 끝나면서 미국 연준에서 칼을 들고 통화량 억제에 나선 것이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미국은 금리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한때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가들은 저금리의 혜택을 보며 실물 자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정격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있다는 금리 인상안을 발표하는 탓에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폴린 돈은 다시 주인을 찾아 지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자산을 사들이던 개인과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과 빚을 낼 정도로 투자에 나섰던 국가와 개인들은 고금리 폭탄의 직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금보다 갚아야 할 이자 걱정이 더 앞서게 된 것이죠. 이미 과도할 정도로 빚을 낸 국가들은 원금보다 더 많은 부채로 인해 갚아야 할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파산할 정도로 후진국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중국의 돈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국가들 역시 금리 폭탄의 영향을 맞았죠.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에 맞춘 다른 국가들 화폐 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금리도 상향 조정이 들어간 것인데요. 그로 인해 세계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뜻밖의 국가가 최악의 형태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부터 시행된 아베노믹스부터 일본은 의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 엔저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예나 가격을 낮춰 일본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 행동이었죠.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악화된 일본 시장에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엔저를 권장했습니다. 얌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핵심 치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일본인 특유의 심리도 극복하기 위해선 과도할 정도로 통화량이 풀려 투자 심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일본 정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유효한 듯 보였습니다.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본 경기는 활발했고 경제 지표들 역시 하락세에서 약상승세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정책은 대징요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선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내부 구조 개선을 해야 했으나 아베노믹스 덕분에 풀린 경기로 이 시기를 일본 정부는 놓친 것이죠. 결국 미 금미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일본 경제의 허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이 사태를 예견했던 경제 전문가와 일본 관료들은 심각한 경고를 남기며 이를 비판했죠.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저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본 경제는 쓰러지기 직전이며 다른 국가들이 이미 일본을 추월해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그는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G7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언하면서 대만도 곧 있으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그의 예견은 틀릴 것이라고 바라봤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인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가 예측한 일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IMF에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죠. 오랜 기간 버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어도 내수 경기와 튼튼한 채권을 통해 선진국 가운데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던 일본이 결국 추락한 것이죠. 올해 2022년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PPP 구매력 지표에서 일본이 최초로 5만 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5만 달러 선은 항상 넘었던 일본이 마침내 그 선조차 붕괴하면서 추락한 것이죠. 5만 달러 지표에 속한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에 속한 잘 사는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5만 달러 선을 넘기며 당당히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표에서 일본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IMF가 발갈한 자료에서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던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인데요. 다른 지표에서도 일본의 추락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세계경제전망, 월드에커나믹 아웃룩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359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은 3만 4360달러를 기록해 격차가 77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원화 약세를 감안해 지난해 3만 5000달러에서 4% 줄어든 금액인데요. 엘화가치는 이보다 더 빠르게 하락한 탓에 지난해 3만 9300달러에서 12.6%나 떨어진 3만 4360달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IMF 통계 작성 이래로 최소 수준인 770달러로 좁혀지면서 1995년 3만 1640달러 수준의 격차를 보였던 1인당 GDP는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달러 현상을 보이며 무섭게 치솟고 있는 환율 역시 일본을 조이고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현재 1달러 당 150엔이라는 수치의 임박한 환율은 올해 말인 12월에는 160엔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미디어 겐다이 비즈니스는 경제평론가 스즈키 바카이로의 분석을 인용 일본 경제가 최악의 경우 2023년 환율 180엔 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나쁜 것도 모자라 물건 값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 본 것이죠. 파산하는 기업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상케이신문은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자료를 인용해 올해 4, 9월 사이 도산한 기업이 15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나 많은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분석했죠. 일본 민간 경제 부분에서도 이러한 위험 신호는 커지고 있습니다. 백앤숍 열풍이 불었던 일본에서는 이제 오백앤숍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가게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적당한 품질이 싼 제품을 내놓아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무인양품이 선보인 오백앤숍은 큰 인기를 누리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이제까지 대증요법으로 경제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일본은 한계를 맞이하며 심각한 붕괴 위험에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가게 부채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큰 부담으로 돌아온 빚갚기에 나섰습니다. 이니 세수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폭탄으로 일본 정부에게 더욱 큰 부담이 가해진 것이죠.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정부 부채는 GDP의 260%가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라면 진작 파살하고도 남았겠지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의 통화 가치와 일본 정부의 외환 보유고 덕분에 겨우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정부는 엔화 매입과 달러 매도 정책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섰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강달러 기조는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포폴리즘 정책에 손을 대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앞장선 상황. 최근 아베 전 총리 사망과 통일교 관련된 이슈로 인해 일본 정기에서 기시다 후미오는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지율 20%대를 유지하면서 정권 교체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들었죠. 이를 막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는 최근 정기 및 도시가스 요금의 10%를 보조하는 방안을 내세우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에너지 요금 극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내세운 정책인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4조 2천억엔 한화로 40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빚이 더 한층 늘어나는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오히려 보조금 지급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더 빠르게 죽어간다는 비난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럼 가운데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경제 지표와 일본의 경제 지표를 비교하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추격하는 한국의 성장세에 일본은 그나마 남은 자존심도 꺼지는 상황. 엔저슈크로 손해를 입은 일본인들 상당수가 외화에 투자하며 일본의 부가 현재 외부로 빠져나가며 일본인도 일본을 버리는 가운데 과연 일본은 끔찍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